가진 계획 없어도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걱정되신 가운데 그녀보할 때에도 그때도 나를 들었으신가 하신 주 나 뒤로 가면서 주의 계획을 다신 기라입니다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방탄과 모든 고위 펴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하에서 이뤄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원천하신 주의 계획을 기다리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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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위한 허약의 말씀 순정하기 때문이라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한탄만 모두 돌이 펴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뤄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 쓰려 주소서 완전하신 주의 길을 향해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 사랑으로 다 쓰려 주소서 하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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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소서